아아 이종영 부모님 언제 벌써 들려드리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해 참 맛을 다 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살기 바빠하는 세월 모르고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 나이 화물이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 맛을 다 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는 세월 말일 수 없고 지는 은혜 갈 수 없어 내 나이는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살기 바빠하는 세월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언제 벌써 70세가 넘었네 언제 벌써 70세가 넘었네 언제 벌써 감사합니다